에디가 뭐하기로 했냐면요 독해원 9 독해트 에디 9 오케이 봅시다 자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램 램 숫양이야 왜있습니까 양인데 수컷 램 뿔 날린 녀석들 뭐 와 이렇게 멋있는 뿔 있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긴 애들 있지 그치 대충 뭐 선생님 그림 잘 못그려 몰라 대충 그리자 얘가 누구다 얘가 램이예요 뭐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했죠 읽고 펜 펜 프라이펜 이러지 물치 펜 펜 펜 펜은 깡통이란 뜻도 있고 할 수 있다 라는 뜻도 있어 펜 펜 그 다음 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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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뚱뚱하지 않아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난 뚱뚱하지 않아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자 지금 해리가 소리하고 의미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떤 소리가 나면 그게 무슨 뜻이다 이거 연결이 딱딱떼야 돼 맵 지도야 맵 지도 맵 지도 오케이 맵 머드락 아니고 맵 지도 램순약 알겠습니까 펜 냄비 캔 깡통 알았습니까 맵 지도 그 다음 잼 잼은 알죠 우리도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잼 그 다음 뱃 박쥐도 되고 그렇죠 방망이도 되고 뱃 오케이 그 다음 탭 테이프 탭 탭은 수도꼭지를 탭이라 그래 탭 탭 또 이거 탭 알겠습니까 탭 탭 탭 탭 그 다음 뱃 뱃 뱃 남자죠 스파이더맨 슈퍼맨 할 때 그 뱃 뱃 뱃 뱃 뱃은 뱃이죠 뱃 안동뱃 할 때 그 뱃 뱃 뱃 뱃 뱃 뱃 뱃 뱃 뱃 낱 낱 낱 낱 낱 낱 낱 그냥 낱 매 아니고 이제부터 낱 뱃이야 낱 낱 책상 데스크구 연필 펜슬 이고 알겠습니까 낱 낱 낱 낱 탭 수도꼭지 탭! 수도꼭지 탭! 수도꼭지 탭! 빨리 붙여서 수도꼭지 탭! 아 예 어머니 혜리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평상시구가 좀 놀릴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수도꼭지 탭 뭐라구요 수도꼭지 탭 자 탭이나 요거는 집에 가져가는 거야 집에 가져가서 엄마 보여드리고 싸인 받는 거고 여기에 오제라고 써 있는 건 틀린거 다시 고쳐 오란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세 번 쓰기라는 건 틀린거 세 번 쓰란 말이야 알겠죠 사인 받고 틀린거 고치고 틀린거 답은 클래스 카드에 있어 그거랑 위에 보면 그 위에 제목 있지 a-1이라고 써있지 그러면 웅진 a에 들어가면 똑같은 이름 에고에 들어가면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수도꼭지 탭! 아니 아니 저 시험치 있는 것 같은데 어 잘가 난 얘는 뭐였더라 펜? 순양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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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양램이야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붙여서 그냥 익혀버려 순양램 낯짬램 오케이 그 다음 잼이죠 이건 fat 그렇지 살찐 fat 다음, can 다음, 다소 이따구지 탑이 다음, bat damn pan, fry pan 그렇지, 지도 맵 지도 맵 man 자, 선생님이 이게 잘 안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줬어 그냥 붙이는 거야, 숨량램 낮잠램 되십니까? 오케이, 수고했어요 램 30분에 가야돼? 5시에 가야된다고? 얼른 얼른 하세요, 그러면 어떻게 보셨나요?